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오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더니 가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에 제법 두꺼운 옷을 꺼내 입기도 하는데요. 더 늦기 전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도심 나들이를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도입된 지 1년을 맞아서 대여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시민 연밀만 가운데 한 명은 따릉이를 타본 셈인데요. 오늘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모시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따릉이 이제 좀 제법 익숙한 이름인데, 처장님은 따릉이 타보셨나요? 네, 저는 자주 타고 있습니다. 색깔도 디자인도 좋기 때문에 자주 타게 되는데요. 따릉이는 서울시가 지난해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깔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고요. 앞에 장바구니가 달려있기 때문에 짐도 실 수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자꾸 타게 되는데요. 이용하실 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내려받아서 이용권을 구매한 뒤에 대여서 단말기에 모바일 앱이나 회원카드를 대고 사전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타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복잡한 도심에서 쉽게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주차도 편리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요. 누적 대여 건수가 도입 초기였던 지난해 구 월 일만여 건에서 지금은 백만 건이 넘어섰고 또 회원수도 첫 달 구천팔백여 명이었는데 지난달 말에 십칠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시월 현재 총 오천육백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이용 비율이 전체 삼십이 퍼센트로 높거든요. 시민들이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누적 대여 건수이긴 하지만 백만 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서울시민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용이 많은 만큼 사실 민원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감에서도 이용 절차가 좀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설치해야 하고 또 실명 인증을 한 뒤에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결제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IT기계에 익숙하지 않는 일부 중장년층 또는 노년층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간 고장으로 수리한 내용을 보면 5600대 가운데 단말기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190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1159건, 타이어 943건, 핸들이 774건, 스탠드 536건 등인데요.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 걸고 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안전불감증 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따릉이로 인한 사고는 없었나요? 네 따릉이를 타다 보면 다친 경우가 좀 있는데요. 도입된 후에 모두 12건이라고 합니다. 한 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8건, 또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흔히들 타박상이나 찰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따릉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점검, 또 인프라 확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른 이 사례는 뭐 아닙니다만 실제로 자전거 사고로 목숨 잃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차로 위에서 자전거 사고 이게 사실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89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자전거 피해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 시급히 조성돼야 됩니다. 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자전거 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도심에서는 여전히 자전거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위험하다는 얘기인데요.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지 않고 또 이따가 하더라도 보행자 교명 도로나 일반 차도가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전거 도로 총 길이가 776km라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는 666km였습니다. 17% 정도 증가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크게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도심은 44km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자전거 타시는 분들 주로 한강변, 탄천변, 강을 비롯해 하천 주변이나 송파구, 마포구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도심은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시민들 반응도 좋고 인기도 좋은데 그만큼 탈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상대적으로 차도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차도를 줄이지 않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차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걷는 도시를 표방하고 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차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인 정비와 그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자전거 문화 어떤지 궁금한데, 자전거 하면 네덜란드라든지 독일이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럽하면 자전거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자전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차선 자전거 도로도 많은데요. 도심에서 자동차와 상관없이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도시가 많은 거거든요. 좁은 시골길도 마찬가지고요. 자전거 도로뿐만이 아니고 또 자전거 신호등, 또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엘리베이터, 이런 자전거 관련된 기반 시설이 상당히 많고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도 체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해도 20억의 자치구별로 많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군데군데 많이 끊겨 있거든요. 제대로 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속해서 탈 수 있도록 잘 계획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릉이 도입 1년째를 맞아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좀 바라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관련 민원이 도입 이후에 총 224건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설치지역 확대 건의,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불편, 또 1시간 사용시간 초과 시에 추가 요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이용시간을 늘린 2시간 요금제를 시행해 체계가 조금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 도로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가지고 도로의 마지막 차선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만은 자전거 이용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따뜻한 분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꾸준히 이용자가 늘면서 운영 1년 만에 도심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자전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돼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